바로 멀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심심한 언터들 요기요기 붙어라 여느 때와 같이 모집펀터 신입의 비밀번호 9999입니다 네, 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 9999 자, 시작해보자 나잇 두유라도 가져올 걸 그랬네 아, 목말라라 아, 목말라 네, 바로 오늘 딱히 서울플로 뭐 짐작거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바로 멀티 간달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소 사실 이거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요 더스람포스 한마리 수력파기 퀘스트 슬래시엑스 이거 혼자서 좀 해봤는데요 어렵더라고 길드 퀘스트 뽑는 게 굉장히 어렵더이다 자, 지금 어떻게든 도라미 한마리 뽑았는데 쓰레기로 겨우겨우 뽑았는데 이거는 뭐 안 보여줄 거야 도라미 잡는 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치? 두유나 우유를 마시면은 먹이 금방 말라요 난 그런 거 전혀 느낀 적 없는데 그랬나? 그랬었나? 자, 지금 간다프님 아스라님 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잭님은 누구세요? 일단 좀 알고 갑시다 잭님은 아프리카 닉네임이 어찌 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로그이니 신라나 아, 계란 흔들어요 님이세요? 설마? 그런겨? 나가셨는데? 자, 한자리가 빵꾸가 났어요 튕기신 건지 나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기회이야! 아, 그렇군요 계란 흔들어요 님이셨습니까? 오케이 기억할게요 그리고 나는 까먹겠지 음, 저는 아마 까먹을 겁니다 뜬, 뚜루루루루룽룽 우와, 여단 포인트 보시오 스읍 원더풀 그야말로 원더풀이네 튕기셨다구요 저런저런 자, 빈자리 누가 들어오셨을라나 리쿠마씨가 넵쩍 어 얌생이 같이 들어왔어요 으하하하하하하 어어? 자, 이게 인생 아니겠는가 틈새시장을 노리는 헌터의 매소운 눈 자 잘 들어오셨소 자, 오늘 시작은 이걸로 해볼 생각인데 등짝! 랜서! 출동! 등짝! 랜서! 오늘 처음부터 선보여드리리라 어 제가 만든 모든 어 커스텀 중에서 가장 비효율을 자랑하는 등짝 렌스로 태워 마팍을 찢어보도록 하겠어 후 안탈 수 있을까 수레를 안탈 수가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되지만 잘해보자고 첫판부터 암 가나요 아미라니 아미라니 태워 이걸로 찢을 수가 있어요 우리 파티원들이 겁나 강하니까 나는 들러리야 방어술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좀 궁금한데 리크마시는 조충건 아스라시는 대검 기마개 공업중 집중 예리발도술의 기술 어 괜찮네 역시 강력하구만 도전자 2에다가 예리드 레벨 플러스 1 통찰력 플러스 2 라잔은 길라 입으시면 리얼해질 겁니다 길라 입으시면 그게 뭐예요? 길라? 아 길드 나이트 슈츠요 그게 어그로 끄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라잔이 겁나게 달려들던 어 그건 좀 무섭네 살짝 무서워서 어 너무 무섭네 생각만 해도 길드 나이트 슈츠 조심할 필요가 있다더라 커스템은 그래서 조심해서 짜야진 않은 물론 음 쫙 같은 세트로 빼입고 싶어본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지만요 어쩔 수가 없어 일부러 도발을 띄우는 세트 있나요? 글쎄요 랜스가 도발을 들고 아 도발을 든 다음에 그야말로 어그로는 지가 다 먹은 다음에 어 다른 파티원들이 딜을 넣어줄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이 있으려나 일부러 도발 띄워서 탱커로 전직을 해보라 어 그것도 괜찮네 글쎄 근데 하는 맛이 안 날 것 같아 랜스 입장에서 짠 썰림 안녕하세요 컷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기가 없네 아 잘 익은 고기는 좀 막히고 싶당 오로라차차 이자식 호 어 뭐야 이거 이게 말이 돼? 자 이건 말도 안 된다 푸션 파이어 오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죄송 야 드럭도 시작하는 건가 죄송 아 조승권이 있었지 이제 보니까 아 난 필요가 없구나 그냥 찔러야지 그냥 쿡쿡 찔러보도록 하겠어 물론 패기넘치게 질풍 후 요 콕 콕 콕 빠지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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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등짝 자 자 알막아라 부비부비하는것도 조심해서 부비부비해야돼 세균연구가 없기때문에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난 죽을거야 아마 뽕뽕 질풍 오르라차차 어어어어 난 죽었다 난 죽었어 날 버려 헌터들 어 살았네 휴우 자 날개죽질을 때려야지 단차 지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때리겠어 그냥 에엣 으아 야자러러러러러럭! 어윽 괜찮네 오 괜찮네 오우 두돌! 칭!!!! 우후 한 박자 쉬고 두박자 쉬고 조심 좀 해라 짜숙아 폭탄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왜 이렇게 폭탄이 멀어? 자 던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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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아 요요요요 콩 돌짝 오르라차차아 아 점프력이 낮아가지고 잘 안됐네 와차아 이자식 콕 콕 막고 어 못막았네 음 도발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오기 위해서 다른 유저 수레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호호 드롤도 가능하다 다 이제 다능하지 않은가 우르라차차아 자 자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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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느님 야오 하느님 이 주님 해 신빙 하느님 아 이럴수가 생명의 약이 없다고? 죄송 노 생명의 약이네 아니 렌스님 뭐예요 혼자서 방구가 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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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고 있네 좀 가서 때려야 되지 않겠어 이거 단체 안 들어가 태호 상대로는 절대로 등장 렌스 들면 안 돼 절대로 지금 자 한번 더 타 이럴수가 아 이거 효율 정말 떨어진다 태호 상대로는 더 심하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건 트롤이다 네 거북이님 안녕하세요 연마님 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콕콕콕 거시기를 뚫어버리자고 아 사람 너무 많아서 어디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 느낌이 이상한데 아 느낌이 이상해 질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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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디 갈까 아 좀 때려요 렌스님 뭐해 막고만 앉았어 막고 아 이게 아닌데 아 되게 무서워 자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버려야 돼 어 안 묻었는데 분진 어 희한하네 우차 요 해냈구만 어 묻었는데 본버맨 본버맨 야 아무도 안 죽었어 무피해 인데요 무피해 신기해라 빠암 나이스 셔잇 여러분 수고하셨어 나같은 똥 딜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우 아이룰루 범벅이 묻으면 어떻게 됐나요 아이룰루 범벅이요 자 이거죠 이거 뽕 이거 어따 써먹지 어허허 몬스터랑 접전중일 때 써먹을 수가 있나 이거 콩콩콩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뭐 하나 봤기 때문에 슬래시 X를요 어오어오어 맞자맞어 아이룰루 벅탄을을 사용했다 맞자맞어 내가 이걸 이걸 체험한 이유가 이거죠 어오어오 아이룰루 벅탄을 이용해서 어 몬스터와 접전중일 때도 막 저걸로 차지를 하고 그러던데? 충전 충전이야 충전 겉모드 게이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한 다음에 아 복탄놓고 충전해서 날라가서 어 저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봐가지고 아 그거보고 그랬구나 어쩐지 뭐 이렇게 많아 자 다 뭐가 들어가 있는데 좋네 무기는 단 한 개도 나오지가 않았어 늘상 있는 일이지만 괜찮네 하이 드라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룰로 폭탄이 몸뚱아리에 묻으면 그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양이랑 고양이가 다 덜러붙는다는데요 고양이요 이번에는 이것 좀 여러분과 같이 붕기붕기 해보고 싶네요 붕기붕기? 어 위험했어 방금도 요새 왜 이렇게 붕기붕기를 자고 짠 여러분과 이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뭐 키우겠어 쌍라잔만큼은 도저히 안되겠네요 쌍라잔이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쓰레기를 뽑아보고 싶은데 아 쓰레기 디나이님 안녕하세요 엔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래시 엑스를 재빠르게 뽑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빌케 레벨 올리는게 너무 더 뛰어 집중적으로 해볼까 태우같은거 하지 말고 음 오늘 파티원 만날 때마다 이거 어 키워달라고 징징대야지 쌍라잔바람캔 내가 그러니까 도저히 못해먹겠어 쏠플로 하는 사람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말도 안돼 계속 말도 안돼 자꾸 붕신단 말이죠 흐흐흐흐흐흐 아 맞다 이거 조합해야되는데 이거 아 조합을 또 까먹고 있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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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이거 생명의 가루 불사충이 부족하네 두루둔 흐흐흐 자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약을 많이 많이 만들어놓겠어 잠시만요 생약 자 등록까지 해놔야지 생명의 약을 어디다 두는게 좋을까 자 교체하기 어디다 둬야지 빠르게 할수가 있을까 흐흐흐흐흐흐흐 됐나 아 어 아 여기 그렇 고기 고기 아 고기요기요기 모스조키 아 색깔별로 하고싶은데 나 모르겠다 어 그냥 고 자 아 죄송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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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야만 등록을 해야지 등록 출동! 네 터치패드에 아이템도 몇개 올려놨어요 근데 저는 터치패드에는 저 뭐지 어 혼자 하면서 저거 좀 등록을 해봤는데 숫돌, 회복약, 그레이트, 괴력시앗, 아이룰루 복탄 이렇게 4가지를 요딴 식으로 등록을 했어요 요딴 식으로 요렇게 어 요래서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기 중간쯤에다가 박아버리고 왼쪽 오른쪽 이거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거를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은 참 편할텐데 그죠? 일단은 요렇게 써보고 효율이 안좋으면은 바꿔야지 자 여기서 선택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가면은 어 막 이것저것 있구요 똥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 이래서 이걸 버리는구나 크으 그렇구나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앞으로 라잔을 잔뜩 사냥해야 될텐데 무섭다뇨 그렇죠 라잔 수십차례 봤어 저 녀석 이제 얼굴이 다 얼굴 생김새가 다 기억날 정도로 엄청나거든 이거 해야지 뿅 고수인척 아 이럴수가 지존 고수같네 어 고수다 드누 드누 드누드님 안녕하세요 김로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구 뿡뿡 뿡뿡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크提 đến 겁나 구수같네 꽝 대축하부라는 무슨 무기로 잡음 종류를 말하는 것이에요 글쎄요 대축하부라는 뭘로 잡든 간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만 정말로 어 뭘 어 뭘로 잡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말로? 저거 햄머루 잡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그 친구 아주 좋소 빵 뿡뿡뿡뿡뿡 야옹뿡뿡뿡 아앗 차아 붕뿡뿡뿡 요요요요요 천장 17분후 생일이라고 호호 생일 축하 17분후에 하겠소 흠 이제 만 19세라구요 호호 좋겠네 뿌듯하지 않소 나도 그런적이 있었지 불딽 우챠 해성이 레이저핌 짤루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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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오 쓰면 대단하다 폭탄을 좀 가깝게 둘까 크 뭐야 이거 어디 누구야 누가 범이냐 에이 뿜 나 괜히 건드렸어 자꾸 자빠지는데 죄송합니다 행동 어떻게 피했지 놀랍네 감각적이네 자식아 15분후에 여기 성인한명 주가요 그렇습니까 오오오오 생일이 똑같이야 아 생일 똑같은게 아니라 음 가져가실까 그 의미에서 라잔을 내 녀석이 제물이야 제물 제물 포켓몬 포켓몬이라 보면서 호호 수수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를 안먹어 그 친구 조금 부럽기도 하고 하면은 수술하기도 하고 나이를 안먹네 네 질컴 질컴 레이저 빔 뱅덩 수면 짱짱맨 그야말로 짱짱맨 하하 아이룰루 폭탄 밖에 없다 이거라도 두고 싶은데 이렇게요 뿡 음 야야야야 저거 왜 건드려 어 큰일날뻔 했네 기폭은 내가 간다아 하하 항상 이렇게 되더라 어허허허허 항상 이렇게 돼 어허허 희한하지 정말 누가 터뜨릴까 누가 터뜨릴까 에휴 내가 터뜨린다 하다가 음 다른사람이 터뜨려가지고 맞는경우 늘상 있어 우챠 우챠 부킷몬이 부킷몬이 1998년에 시작했는데 지우는 14살 어 걔 아직까지 10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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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더 톡 아챠 땅냐 이 자식 이 자식 오 우퍼컷 오 난리뿐했다 피카주 만난지 1주년 파티도 했는데 아직 10살 그대로에요 어 스읍 과거 속에 사는 남자 한지우 오호 폭탄이 되게 많으시네 부럽당 오 자 준비한려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이 허공극질 뭐지 띵 우챠 피카슈를 불러놓고 오늘이 우리가 만난 말이야 해놓고 아직도 10살 이럴수가 티우야 나이 좀 먹으라 언제까지 10살 할래 부러운 녀석아 띵 집어넣 철컹 자 때릴 타이밍에 철컹한다 역시 계산대로구만 우챠 자 도끼도끼 하고 싶은데 도끼도끼 도끼도끼 울라차차 굴라 도끼도 오챠 잉 짱구가 초등학교 같습니까 리얼리 뭐야 왓...너...어...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나는 정말 못살어 나는 정말 못살어 젠장 배터리 충전 안하고 있었네 죄송 죄송아 아 이런 애송이 같네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다 잡았는데 르라자아앙 누구를 위한 게스트였나 자 여기서 이제 저분들이 어...슬래시엑스 종교를 먹는거지 그러면은 완벽하게 딱 각이 나오는구나 크으어억 클리어가 다 코앞이었는데 크으으으으윽 nesse 자리를 뺏겠다고 어쩔 수가 없네 리셋입니다 리셋 자 참여하셨던 사람 리셋하겠어 재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처음 몬스터운터퍼 킨거에요 재빠르게 참여하는 사람이 임자 저 몬스터운터퍼 처음 킨거에요 처음 켰다 자 처음 켜버렸네 방을 새로 파실려나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네 이거 새 방을 만들겠습니다 막 두근두근 하고 있잖아 두근두근 와 기회다 이러면서 있잖아 이분들을 저버릴 수가 없네 짠 오늘은 8분이나 일찍 하시네요 네 몬스터운터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리면서 시작해볼까 괜찮네 늘리면서 시작해보자 증강제 머시기제 머시기제 젠장 어 젠장 아 젠장 늘상 있는 일이지 뭐 괜찮아 용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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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버시기 버섯 만드라 고라 겁나 비싸네 자 3천 포인트 겁나 비싸네 자 그럼 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콰 Бы이스 밧데리가 나됐나봐요 hole Stefan 오 성공하셨어요?! 야 이거 맨날 실패하던데 트레 tamanho 카나타 하 rescue 허 준 저거 하셔서 내꺼네 내꺼 잘 좀더 부려먹겠습니다 누구를 부려먹을까 informação 단언컨대 한손꼬부 완벽한 무기 ıp니 tudo 아니거든 햄머가 짱이거든 이건 바로 나 황금어 10마리 납품 가브라스 12마리 토벌 상위 기대도가 C예요 기대도가 C예요 스쿠아겔 20마리 토벌하기 이불한테 걸어볼까 자 뿌려먹자 다녀오시오 잘 다녀오세요 그러미에서 다시 한번 모집하겠습니다 몬스터헌터 처음 켠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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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켰어 자 심심한 헌터 아무나 놀러 놀러와라 요기요기 붙어라 1시간 반 간격으로 멤버 교체를 할 토이니 자 아이씨 아 죄송 신입 휴먼호 구구구구 요기요기 붙어라 헌터들 해공 극딜 덕후라 하셨습니까 이럴 수가 지전 슈퍼 극딜러 있나보고 허공 극딜러라고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안되겠구만 이거 끈에 들어야 되겠구만 초필살기 흠흠흠흠 라잔소리 칼이 지놩 라잔소리 칼 갖다가 썰어보지 말고 수면대검 써볼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K 내 통풍대검 자 보인가? 보이는가? 아래가 겁나 시원하지농 아무리 봐도 겁나꽂이야 겁나꽂이네 자 신헌터님, 솔저님, 간달부님 하이요 어 처음 만나셨네 반갑소 인사 통풍세트에요 바지가 무슨 어후 게이게이 하잖아 게이게이 털미에서 방어술 잠깐만 발도술 힘을 띄었는데 라잔한테는 의미가 없지않아? 여러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알라, 뭐 받으셨네? 기리나종, 토벌 등 어, 암으로 시작하는구만 좋네 라잔 머리통에다가 계속 꾸준히 때리면요 스턴이 걸리나요 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걸립니까? 걸리는거 한번도 못본거 같은데 걸리나? 걸리긴 하는데 이제 엄청나게 안걸리는거죠 그쵸? 다시 만들어야되네 범 범 범 걸리게 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노력해볼까? 아 유탄속사로도 잘 안걸릴 정도로 스턴트가 넓힙니까 쓰읍 그러면은 그냥 엉덩이를 썰어버리는게 조금 더 굿! 선택일나네요 아 그냥 뽕을 뽑고 싶어가지고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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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자 이렇게 등록 됐스 병웅님 렌돌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팔로 다 막아대서 스턴이 걸기가 어려워요 쓰읍 그니까 머리를 예리하게 때린다는 가정하에 아 그래도 스턴치가 높아서 스턴에 잘 안걸린다더라 그렇지만 도전해보겠어 맞박에다가 있는대로 스턴을 걸어보겠어 스턴 걸린 라잔은 한번도 못본거 같애 이제보니까 자 좋은경험이 될 거같은지 안나 해봐야지 저 중은 폭파 속성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모든 속성이 아마 다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아 아 진짜 부럽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히든엑서 이거를 위해서 방금 전판에 쌍라잔을 잡았거늘 크아 거기서 배터리가 다 되는게 뭐야 도대체 젠장 짜라짠짠 짜라짜라짠 뿅 징징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면대검이네 수면대검 엠질문 방금전에 으으으 뭐지 이런거 자꾸 뜨는데 으으 죄송합니다 몬스터 보고 쪼는 경우가 있구요 쫄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면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나나 죽었다 나 죽었어 버려야 돼 자라라라라라 어머인몸 어 마이 가알 음 먼저 몬스터를 발견을 하면은 안쫄는겁니다 몬스터가 먼저 우리를 우리를 체킹하면은 자 그분이 오셨네 난 분명히 탈거야 난 분명히 탄다 난 분명히 탈거야 아 이뭐지 아 스테미나 상태가 아 이상해 자 라잔 키리나종 쌍게스트 오 뭐야 이거 자 이런 포션 먹는 괴물아 마신다 마신다 포션을 마신다 라잔을 봐야돼 라잔 무조건 라잔 어 ups 어찌 레이저비이이이이이이이 题 어차 아챠 완벽하게 알아서 머리 때리면 죽어 오... 어머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오... 이거 초 사람부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 너무 세 강력하다고 두 대 때리고 사망 그러게 두 대 때렸어요 두 대 두 대 소름 돋네 이거 방어력 몇이었지? 521인데? 아 그거랑 착각했구나 조심조심 거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게 해서 라잔 라잔 가보시기 야오오오오 깔끔해 그야말로 깔끔하게 강력하구만 잠깐만요 안되겠는데? 강력한 아 이거 대직을 해야될 것 같아요 리벤지부터úblic에요 강력하구만 역시 지존 바람쾌스터 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뭐들지? 뭘 들어보는게 좋을까 발굴 무기를 가지고 싶은데 참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1시간 20분 후에 잘 노려보세요 어때 한번 다시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어쩌자고 간호 스파이크를 안 들고 왔지 나는 어쩌자고 2탄 세트를 들고 왔지 자 방어력 겁나 짱짱한 무엇인가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는 그거죠 어? 어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충곤? 아니아니아니 뭐들까 뭘 들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어 라잔굴통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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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성 머시기 머시기 그래 슈퍼지존 극딜에 뭐랄까 극딜 만세 만만세 햄머로 살아남겠어 해보자 백홍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햄머는 안돼요? 돼요! 됩니다! 휴우 너 큰일났어 이제? 너 큰일났어! 두마리지 두마리 너네 둘 다 다 큰일났어! 네 방어술 어 너무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휴우 저게 게시판에서 나오는 발굴무기입니까? 네 이거 발굴무기 맞아요 에... 공격력이 1222 가 떴네요 그렇습니다 나쁘지가 않지롱 이번엔 허공을 안 때릴거야 오 예리하게 저 녀석의 육질에만 햄머 햄머 해보겠습니다 네 냉방비님 리하이요 발굴은 면랭부터 시작하나요? 발굴이요? 글쎄요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겁니다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수 있을걸? 네 물론 어... 이게 레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 어렵지 아마? 헌터링크 개방을 한 이후부터 발굴무기를 조금씩 만져보는게 맞는 수술 아니려나 글쎄요 하는 사람 하나 다 틀리지 뭐 먼저 빠르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거구요 제작무기를 통해서 도는 사람도 있을거구요 물론 다 그렇게 시작할기지만 헷갈리네 언제부터 시작하지 정확하게? 지금 한 삼십 면랭인데 그렇습니까? 삼십 면랭이요 흠... 시작하셔도 될거 같은데 그지? 물론 이것저것 갖춰 입은 다음에 해야지 어... 해악이 되지 않습니다 눈치가 안보여요 그래야지 오 영화 한공주를 보고 왔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실화라니 방송 보고 기분 정하고 갈게요 그렇습니까? 무슨 영화길래 자! 빠르게 녹여야돼! anciき 두대 아 밖에 나와서 싸우자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리 좀 안 좋네 오 미 soil 예 semi 12시가 지났지만 아직만 18세인가 글쎄 그게 만 나이가 되야지 저게 되는건지 아니면은 연도가 바뀌어야지 거시기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 어 진짜 모르겠는데 우르라차차 어 맞나이가 맞나 안돼 자 이거 이따구를 때려도 되는걸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려나 야오 승마다 부럽다 오 대단하다 애니오 다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르르 햄맛 마셔바라 자 먼저 태굴통 여우 좋구만 재빠르게 녹일 필요가 있다더라 재빠르게 어떻게 재빠르게 제가 때려도 되겠습니까 어킥 대굴통 김오식어 우르르 안 돼 삑났어 왠이로 많이 때리시나요 오 오 햄버스 황당이 그래도 까리하게 쓴다고 대건보다는 낫지 뭐 근데 저 녀석이 저거를 기술 패턴을 좀 잘 써줘야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똥이야 하하 오 고파 고파 길드 나이트 슈트 의 위험이다 지독하게 쫓아가서 멱을 따 버리는데 킬이 나죠 대단하네 띵 머리통 뭐야 이거 수면이 왜 이렇게 까리하죠 오 까리앗네 대단하네 파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엠게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꽝 요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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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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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아우 아우 잠깐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나 옆구리 찔렸어 지금 아우 되게 아파 휴 휴 휴 휴 휴 정당동 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도 까리였네요 이쯤 되면은 저 녀석 이제 죽을거야 으아 으아 오라차차 놀래라 오 수면무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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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대단하오 콩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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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요 펜버 상당히 괜찮네 야 아 이거 지움 열매 좀 가져다녀야 되겠다 얼음을 안 맞을 수는 없다고 오 참말로 에이 오 나이스샷 오 자 왔다 놀라워 닌텐도 닌텐도로 하는건가요 맞습니다 닌텐도로 하는게 맞습니다 닌텐도 걸레스민 배워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친구는 너무 면적이 작으니까요 그냥 강주약을 먹으세요 강주약 재료가 지금 없어요 멸종당해서 강주약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빨리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얼음에 박을때마다 지움 열매를 먹어야 되겠네요 이젠 도저히 안되겠다 특히나 해먹을때는요 도저히 안되겠는데 이거 도저히 네 안먹어도 돼 고수인척 해볼까 고수 띵 앗따 지존 고수 코스프레 헤헤헤 오 감동적이네 으잇 기모식호 고수풀에 어 고수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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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많이 보던건데 네 누구나 알고있을 누구나 동경하던 그것을 쓸 타이밍이 왔나봐 레이저 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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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룹째 저거 어렵습니다 네 저 되게 많이 실패하는데요 어려워 어려워 은근히 뒷불같이 나는데 어려워 방금 뭐가 날라온걸까? 방금 뭐가 날라온거지? 벌레인가? 뭐였지? 이상한데? 츠잉! 햄버 맛 Break! 벽에 있으면 단차를 못해 아 그래요? 넓은 지역으로 가자고 오케이 조축 누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지 그지? 레이저 빔 자식 자식 어키 이제는 쥐어 패기만 하면 될래 우와 여기도 되게 위험하네 이제 보니까 웃챠 야마 이러기야? 내려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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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기고 있어 자 어 이 열받는 원숭이로 봤나 안 돼 안녕 아갑다 친구야 때리지마라 앙 아잇 어쭈어쭈 건방진 녀석 나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버려 날 버려 가 젠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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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아잇 갱 벽에 달라붙지 말라고 벽에 달라붙으면 안된다구 헌터이요 자꾸 벽에 가네 이상하네 본능적으로 벽에 다가가는 버그같은 일이 보수가 줄었 괜찮습니다 이수래부터 시작이라 들었어 이수래부터 시작이야 용서치 않으리 단죄하겠어 나쁜 녀석 육 육 너 콜낫다 이수 라잣 내내수 여기 이제 큰일 났어요 으파컷 왓챠 라자는 어느 시리즈에서든 사악이네 그러니까요 이 골딱지 특히나 몬스턴 더 퍼와서는요 특히나 더 심해졌어 나쁘자식 나쁘자식 단죄어리 다음이 다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아 자 원 투 콩 콩 콩 어어 겁나 위험 어어 겁나 위험 겁나 위험 겁나 위험하네 휴 휴 자 알았다 아 벽에 들어가기 싫어 으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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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명이야 이젠 이수래야 다음은 없다 친구야 김국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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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저거 봐 저거 봐 마셔라 오로라쳐쳐 야아 휴 해주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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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심조심 폭탄이 없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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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슬슬 한번 도전해볼까 라잔을 잡아볼까 생각을 해보는데 가라 몬스터볼 아 지옥해 탁 카우 실패하였어 아직 더 맞아야 되는구나 저거 딱딱딱딱 으위험해라 수고하셨어 큰일날뻔했네 그야말로 콜라보냈구만 이거 구샬은 섬광조축만 있으면 바보 그치그치 다행스럽네 그야말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휴 백렉힐캐 깼는데 뭐 괜찮은거 나왔을란나 제빨 무기좀 줘 제장 야 뭐 되게 많이 줬다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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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보자 음 노 노 노 요 괜찮네 칠레어 호석은 모아둡시다 아 지금 읽었어요 젠장 맞다 어제도 그 얘기 들었었는데 또 깜빡게 부르네 젠장 형님 힘들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퓨 자 주간 돌파했네 리벤지 성공하였어 살짝 불안했지만 휴 다행이네 그야말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왜 다 여기부터 계시지 뭐지 뭐지 어차피 포지 가면 부질없어져요 그런가 그런겨 워낙 호주에서 놀라운 호석 장비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칠레어가 기본이라 들었는데 맞나 노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나 인간적으로 못해가지고 섭섭해 아아 이거 인간적으로 아까 튕겨버려서 말이죠 어흐 가슴 아파서 말이죠 가슴이 아파서 말이지 흠흠흠흠흠 칠레어가 생기는데 칠레어가 왜죠 글쎄요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네요 칠레어를 모아두는 이유가 뭔가 있습니까 돌리는거에요 무슨 호나이핑몰 비슷한 그런거에요 그 그 그 호석연금이라고 하죠 호석연금 그거에 쓸 칠레어 호석을 모아두라 그런가 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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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로 해볼까 연마술 괜찮네 흠흠흠 러브 벅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9레어 내지 10레어 그거로만 돌린다구요 그래서 7레어는 필요가 있는겨 없는겨 있는겨 없는겨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되잖아 나는 음 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할 자신이 없거든요 어 이해할 자신이 없어 뭔가 되게 복잡한 냄새가 느껴져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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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잡한 냄새야 이거는 라잔 두마리 수렵하기 퀘스트 일단 뭐 모아둘게요 음 혹시 모르니까 자세하게 듣기 시작하면은 아 끝도 없다고 뭔가 빠져들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냥 연금술사한테 같이 버리시는 거 그 얘기마저도 이해가 안가 어 이해 안가는 병에 걸렸어요 나는 지금 그게 뭔 소리지 도대체 뭔 소리지 그게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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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휴 레이저 빔 노! 어허 날릴 뻔 했어 꽝 죄송 아 이거 쓰면 안되지 트롤 트롤 절대 안되지 도장은 절대 찍지 말지어다 우차 다올뻔했다 오로라차차 때리지마 때리지마 머리 때리면 어떡하지 머리는 죽어도 때리면 안되요 콩 으엥 기보시고 콩 기보시고 이얘에에에아옹 에에에에아옹 에에아옹 젠저알려소 이놈 kay 이놈 깔끔하네 오 그야말로 깔끔했었엉 굿잡 타이밍이었네 띵띵 왜 자꾸 나 스템스 쓰지? 따아 원 투 콩 우르르르차차 기모식아 오오오 놀라웠어 정말 팻마맛을 봐라 팻마맛을 봐라 BN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자꾸 기모지? 어 기 좀 그만 모아 사람들을 전부 날려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르르차차 앞으로 굴렷어야 됐는데 아깝네 아아까워 아아까워 아 어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모식아 어흥 으파컷 어흥 머리! 아프겠는데? 저놈의 벽, 그쵸? 벽이 문제지 벽 와아 난 죽었다 날 버려 헌드들 날 버려! 날 버려! 왓더 정말 놀랐잖아 아 여기 지연 완전! 베리 굿! 어! 수행이 되는구만 어 아무자기도 쓰잘데기 없는 수행이 되고 있어 기멍신교! 이 자식이!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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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분명히 맞은거였는데 땡! 으아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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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장의 도전장 싫다 저도 싫다 죽어도 싫다 제 동영상 보고 공부가 전혀 안되실거 같은데요 정말로 오! 암만 걸릴텐데 바람이야 바람 단장퀘 한 30수레 당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0수레 정도 으! 소름 돋네 깡! 딱까지! 딱까지! 그리고 맞는다 허파게 더블 백님 안녕하세요 쿠킹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하세요 기멍신교! 기멍신교! 원 투 콩 자 라자니 합! 해버렸어요 합! 고수 맛을 보여주지 고수인척! 이거 자꾸 해야지 어 좋다 자 라잔 합! 생략을 얌! 나 레이저 맞고 젠장! 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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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람 지존 바람들 일단 피 많이 까놓은거부터 제거하는게 맞는 수술은 아니려나 생각을 해봅니다 야아아아아 아아아악! ALL 젠장야 latter 이악말마 LIKE 지적 와아 2마뤄도 죽어버렸어 크괏 부서버리고 싶구만 으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히 주시오 바이바이 솔저씨 솔플하고 계셨구나 놀라운데 그나저나 합이 잘 안되가지고 정말로 다행이네요 우아챠 내가 할땐 왜 자꾸 얘네들이 합칠까요? 진짜 이상해 이거 뭐지? 펑 굴러가 김오식아 섬광탄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질문 섬광탄 던지는 이유 누가 던진겨? 왜 던진겨? 의도가 뭐지? 김오식아 로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꽝 대굴통 안맞았거든 어르쳐차 휴 깜빡신해서 미워 죽겠어 으 미워 죽겠어 꽝 백보 후퇴 백보 후퇴 그야말로 백보 후퇴에서 죽기 싫어 죽기 싫어요 아우 죽기 싫어 왠 왠 왠 투 콩 김오식아 다리옹댕이 왠 투 이어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뭐 일로왔다가 저일로왔다가 바쁘구만 오차 휴 오 이거 이 녀석이 방향전환 방황 뭐야 방향전환하면서 팔에 자꾸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정말이지 쓰읍 괜찮나 오오 그래도 팔에 치는게 팔에 치는게 조금 더 나은 경우가 정말로 많다더라 참말로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 따아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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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다음 공격을 100% 피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기 들어가기 싫어 오오오 오오오 자 저거 실패죠 요 숲속 엉달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차 아앗 머리통 이 망신가 으악 오 괜찮네 그 햄브맛하부르 히오오오 스턴인줄 알고 설но 네 저 두 개 살짝 스턴 걸린줄 알았어 돔 정essional 앵나무 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 ident bod 이점 돌머리 중의 돌머리 지존 슈퍼 돌머리이기 때문에 스턴이 정말 그렇게 받았더라 됐었지 설렙습니다. 네. 저 두개 살짝 스턴 걸린 줄 알았어. 말도 안 되지. 덩뱅나무 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전은 돌머리 중에 돌머리. 지존 슈퍼 돌머리이기 때문에 스턴이 정말 어렵다더라. 그랬었지. 라전 스턴이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어렵다던. 아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겠네. 그지? 네. 덩뱅나무 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드 월버 스턴 머리를 노린다. 되긴 하네요. 되긴 한다고 합니다. 되기는 신기하게도 되기는 안되네. 그야말로 놀랍게도 놀라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 좀 띵 띵 파주 불백맹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고 끝내지 않겠어. 기절 내성은 높고 기절 내성은 높고 칠 타이밍이 없고 내성치는 금방 뚝 떨어져 버리고 아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띵 윽 이리와 Kat 아 이 제장님 너무 아까 아까 이리와까 이리와까 미 준비 거기다가 해머 스턴치가 낮아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해머 스턴치가 낮아졌다고요? 그건 또 처음 듣네. 은영자님 해머 버프 좀 해줘. 인간적으로 해머는 버프가 매우 매우 필요한 것 같소. 요새 해머를 누가 씁니까?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아 공방에서도 해머가 많이 안 쓰입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해머 쓰는 사람이 매우 매우 좁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도 해머 잘 안 쓰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홍보 좀 해야 되겠네. 여러분 해머 쓰세요. 해머 최고. 해머 최고. 스턴 안 걸어도 돼. 다리 멍뎅이를 분질러 버릴 수가 있으니까. 괜찮소. 역시 쌍라잔. 겁나 많이 주네. 이야 진짜 많이 주는데. 왓더 한 줄이다. 아 좋은데?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데? 괜찮네. 용래어짜리고. 먹어봐. 뭐 상태 이상해. 골절이 생기면 재미있겠네요. 글쎄 그건 좀 많이 심각하게 잔인할 것 같아. 다리 멍뎅이. 물론 막 칼 갖다가 썰어버리고 꼬랑지를 썩둑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다리를 분질러버려서 쩔뚝거리는 몬스터를 보아하니. 뭐야. 본다고 하니. 좀 그렇네. 왜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지? 뼈를 그냥 부숴버려. 라잔이 나무 뛰어댕겨서 딜을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잔.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놈인데. 자 원하시는 게스트 받아주세요. 저는 원하기 없네. 없어요.